지금 발을 이렇게 하루에 딱 15분이면 충분하거든요. 하루에 풀어주시고 주무시는 거랑 이 뻑뻑한 상태로 그냥 잠자는 거랑은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시원한 거를 넘어서서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게 40대, 50대, 60대 고객님들 건강 챙기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황금발 마사지기 방송에서 드리는 가격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. 방송에서만 좋은 가격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방송 요청이 어마어마한 거고요. 가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나눠 내실 수가 있는데요. 무이자 6개월의 할부 혜택까지 드릴 거예요. 네, 그러면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세요. 29,700원 무이자 6개월로 나눠 내실 수 있는 거예요. 오직 방송에서만 이 가격, 이 혜택 드리는 거니까 보셨다면 지금 선택해 보시죠. 최저가 보상제 실시합니다. 저희 홈 앤 쇼핑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 곳 있으시면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. 차액의 10배를 보상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써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 찬스를 3일 동안 드릴 거니까 남녀노소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써보시고 결정 내리시되 오늘 방송에서만 챙겨드리는 황금손의 핸드 마사지기 있는데요. 단품 가격이 6만 8천 원입니다. 이건 방송에서만 챙겨드릴 건데 이거 시원한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맞습니다. 황금발을 받아보셨다면 황금손 마저도 만나보세요. 사용하기도 어렵지 않고요. 심지어 우리 주부님들, 여성분들, 심지어 어르신분들도요. 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. 왜 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등쪽도 어깨쪽도 허리쪽도 힘드시잖아요. 갖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. 심지어 이것도 강약, 중간약 다 3단계 힘 조절이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. 발은 황금발에게 맡기시고 전신은요. 어깨부터 배 나오셨어요. 배에다가 저는 들들들들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뒷목도 좋고 머리 지압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원하고요. 어깨하며 등하며 어떻게 보면 전신인 거죠. 황금손으로 오늘 방송에서만 챙겨드립니다.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가장 궁금한 건 시원한가. 이거 아니겠어요?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무료체험으로 보답을 해드립니다. 시원합니다.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도 써보셔야 아시니까 3일 동안 남편도 나도 아이도 모두 다 써보시고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오늘 가격 혜택도 너무 좋은데요. 저희 홈앤쇼핑 함께 하시면 릴레이 팡팡 혜택도 있거든요. 그것도 좀 정리해드릴게요. 홈앤쇼핑의 자랑 아니겠어요. 첫 달부터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 원의 적립금 혜택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. 두 달 연속 이용하시면 2만 5천 원의 적립금 심지어 10달까지 사용하시면 그야말로 100만 원 쏘고 30만 원 받자 30만 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은 혜택으로 함께 하시고 써보실 수 있는 무료체험 드릴 거니까 긴급현상에서 들어왔습니다. 보셨을 때 함께 하세요.